우리 다시 못 만나는 건 아니겠지? 걱정 마. 다시 만날 거야. 어떻게 알아?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찾아갈 거니까. 진짜? 응. 그러니까 총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. 응? 분명은 이대로 두면 죽어치는 거야. 그래서. 이 새끼 치료도. 형 믿고.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? 헛소리 짓거리. 진병준은 네가 죽을 거야. 내가. 네가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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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,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. 이 사람,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. 걱정한 겁니다. 이성춘이 먼저야. 이 자식 풀어주고.